안녕하세요. 이민윤입니다. 오늘은 현진 CNT GP 햄프 화장품 리뷰 영상을 준비했어요. GP 햄프는 햄프씨드 오일이 포함되어 있고요. 햄프씨드 오일은 대마초의 일종이지만 한각 성분 함량이 극히 낮은 햄프종의 씨앗에서만 추출한 오일을 사용합니다. 햄프씨드 오일에서는 오메가3, 6, 9이 있는데 오메가3에는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시켜서 피부 속 수분을 잡아주어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요. 오메가6에는 피부 조직을 강화시켜서 피부 탄력을 증가시켜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9에서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 손상을 예방하고 보호하여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햄프씨드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은 두부의 5배, 강량콩의 4배 정도라고 해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GP 햄프로 관리해주면 피부가 탄탄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구성에는 세 가지 구성이 있는데 기본, 블랙라인은 피부 진정 효과가 있고요. 블루라인은 수분, 수분 라인이고요. 옐로, 옐로라인은 피부 탄력을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블랙 기본 라인을 사용을 해봤고요. 토너로 먼저 펌핑을 해서 피부 결을 정돈시켜주고요. 토너인데 그렇게 묽지도 않고요. 펌핑 스타일이라서 사용하기도 편하고 150ml 용량이라서 용량도 엄청 많아요. 토너 먼저 사용하시고 세럼, 블랙 세럼. 세럼은 흐르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산뜻해요. 향도 강하지 않고요. 끈적거리지 않고 산뜻하고 가벼운 느낌. 흐름성이 좋아서 발림도 좋은 것 같아요. 세럼. 이렇게 세럼 하시고요. 이제는 크림. 크림 한번 발라볼게요. 크림은 엄청 쫀득쫀득쫀득해요. 보이시죠? 엄청 쫀득하고 그런데 찐득거리고 저는 피부가 얼굴 피부에 발랐을 때 찐득거리는 건 싫어하거든요. 밀림성도 없고 촉촉하고 좋은 것 같아요. 밤에 주무실 때 수면팩으로도 사용을 하셔도 되고 블랙은 기본 라인이고요. 겨울에는 수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수분 라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엄청 촉촉하고 수분 라인도 괜찮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부 탄력 노화 노화가 심하니까 옐로우 탄력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폼클렌징 폼클렌징은 촉촉하지만 미끌거리지 않아요. 제가 써봤는데 이것도 너무 촉촉하고 좋더라구요. 세안을 하고 나서도 깔끔하고 좋더라구요. 한번 써보시면 좋다는 거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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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